ㅎㅎㅎ 안녕하세요. 피민. 별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은데. 피민 지금 볼 치신 게 얼마였죠? 제가 지금 한 3년? 3년? 좀 안 된 거 같아요. 보통 이제 처음 치실 때는 아무래도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쵸 엄청났어요. 네. 검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슬라이스 안 치는 거 하다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인아웃, 괴도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 제 요즘 회장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보면은 후보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훅으로 고생하시면 슬라이스 났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훅으로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레슨을 해볼 내용은 슬라이스도 마찬가지지만 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다운스윙 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공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슬라이스가 가장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 올리신 상태에서 백스윙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올바르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되게 아우딘이 많아요 그래서 아우딘이 많아서 아우딘으로 깎아치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아웃을 해라 근데 여기서 인아웃이라는 거는 내 몸 기준으로 쟤가 뒤쪽에서부터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말을 하는 건데 이 인아웃을 잘못 이해를 하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 많냐면 어쨌든 저희의 몸을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쟤가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쟤는 진짜 완전 밑에서 있을 정도로 에서 내가 공을 자꾸 치려고 하니까 완전 꼬꾸라지는 드롭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공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연습을 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어깨에 이렇게 체를 딱 댈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깨 회전 연습하면 이런 식으로 체에 가운데에 몸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막 회전하는데 오늘은 그립 끝을 제 왼쪽 어깨에 딱 댈 거예요 그립 끝을 옆에서 본다면 그립 끝을 왼쪽 어깨 이렇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제 어깨라인이랑 클럽 헤드라인이랑 일자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헤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헤드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헤드가 결국 스퀘어가 되어야 우리가 아무리 궤도가 뭐 좋건 안 좋건 헤드가 똑바로 들어와야 좋은 스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궤도를 좋게 했는데 페이스가 막 열려있으면은 얘는 무조건 우츠로 터질 거고 닫혀있으면 왼쪽으로 갈 거니까 제 어깨라인에 맞춰서 헤드까지 이렇게 놓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첫 번째 단계로는 완전 수평으로 똑바로 서셔가지고 수평으로 옆으로 돌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지금 제 가슴에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의 가슴 위치죠 이 위치에 공이 있다고 이미지를 그리고 이렇게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번으로 요렇게 요렇게 연습을요 그럼 이제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은 똑바로 섰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막 이렇게 들어오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내가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놓친다는 이미지여야 돼요 옆에서 옆으로 그럼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좋게 되셨다 싶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어드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어드레스의 상체 각도에 따라서 헤드도 똑바로 있다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치겠죠 사실 이거는 다운스윙에 대한 연습이지만 백스윙도 좀 고칠 수 있는 게 회전해보세요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헤드가 너무 지금 뒤에 있잖아요 쳐졌잖아요 그럼 얘는 다운스윙을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뒤에서 들어오든지 하나는 어떻게 들어오든지 궤도가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백스윙 궤도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헤드가 우측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측 위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헤드를 스퀘어하게 놔야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숙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백스윙이 너무 이상한 거고요 이렇게 백스윙 드셔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올바르게 회전을 하면서 내 오른쪽 뒤에 있는지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공을 놓으신 상태에서 내가 얘를 친다고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얘를 치려고 하는데 훅이 너무 많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딱 봐도 자기가 어 나 헤드 여기 있으면 공 못 맞추겠는데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실 거고요 또 만약에 반대로 슬라이스 치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어 나 이걸로 헤드 공 못 맞출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공을 올바르게 맞추려면 최대한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공쪽으로 그럼 지금 제 눈에도 헤드가 스킬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똑바로 맞았구나 라는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신기하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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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헤드가 너무 뒤에 있잖아요 이미 지금 내 몸은 다 와 있는데 몸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와 버리면 뭔가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몸만 일단 보자면 놓고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면요 체를 잡고도 생각보다 살살 아까 그 몸 느낌으로 아 백스윙 다운 스윙 이런 식으로 쳐보는 거예요 일단 어차피 팔은 몸에 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은 뭐 써야겠지만 기본적인 저의 몸 느낌만 있으면 만약에 아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연습을 헤드 위에 있는 것도 좀 느껴보고 여기서 최대한 그대로 그대로 오는 느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어드레스 쓰는 상태에서 백스윙 치면은 공 맞추는 거야 뭐 깔끔한 궤도로 맞출 수 있고 궤도가 좀 좋죠 여러분 근데 수정이 될 거거든요 엄청난 대로 그러면 간단하지만 되게 평가는 좋을 거예요 내 몸으로 셀프로 느끼기도 되게 좋고 훅으로도 고생하시는 분들 요즘 좀 많아요 되게 막 이렇게 완전히 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이렉트 떨어지는 느낌이 연습하기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좋은 드릴 감사합니다 연습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걸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더 골드클래스의 김정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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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